어느 버스를 타야 하죠? 기념품 가게가 어디 있지요? 에스컬레이터를 찾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해요. 오늘 신문에 난 뉴스 제목 봤나요? Have you seen the headline in today's paper? 그는 대사관 소속이에요. He is attached to the embassy.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해요. 이 안을 당원대회 때 제출할 거예요. I will bring the proposal to a caucus. 카타르시스는 감정적 해방이에요. Catharsis is an emotional release. 한국은 2000년의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0. 여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Can I continue the trip?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 ache. 혈액검사실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lood test lab? 저는 임산부예요. I'm pregnant. 발목을 띄었어요. I've sprained my ankle. 여기가 아파요. It hurts here.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How long do I have to wait? 진료 받고 싶어요. I want to see a doctor. 치료 받으러 왔어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뚫어져라 바라봐요. When I watch a soap opera, I'm all eyes. When I watch a soap opera, I'm all eyes. 그는 여러 직무를 맡았어요. He served in a number of positions. He served in a number of positions. He served in a number of positions. 건배를 제의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e toas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e toas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e toast. 유리법 좀 가르쳐 줄래요? Would you mind sharing the recipe? Would you mind sharing the recipe? Would you mind sharing the recipe?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중이에요. She is building her portfolio.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요? Is there any gas station around here? Is there any gas station around here? Is there any gas station around here? 이 주소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택시로 가면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by taxi? 우체국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ost office. I'm looking for a post office. I'm looking for a post office. 여기가 어디예요? Where am I now? Where am I now? Where am I now? 이 버스는 어디 행위예요? Where is this bus bound for? Where is this bus bound for? Where is this bus bound for? 역으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실래요?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장면에 그녀는 사치품에 5만 달러를 썼어요. Last year she spent 50,000 dollars on luxury goods. Last year she spent 50,000 dollars on luxury goods. Last year she spent 50,000 dollars on luxury goods. 저는 담보대출을 원해요. I want a mortgage loan. I want a mortgage loan. I want a mortgage loan. 김 선수는 승리를 자축했어요. 마피아는 대도시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요. 우리는 봉사예요. 지뢰떼 효과가 중요해요. 왜 제 신용카드가 정지됐죠? 카드를 분실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제 카드가 안 빠져요. 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잔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현금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돼요? 온실효과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휴가철에는 항상 해변으로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 조종사는 들판에 비상착륙했어요. 그 조종사는 들판에 비상착륙했어요. 저는 그가 마감 시간까지 보고서를 끝낼 거라 믿어요. 영호는 출판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해요. 영호는 출판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약되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을 계획이에요. 호텔방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모든 협상활동에는 회유와 위협이 필요해요. 블로그는 버즈마케팅으로 유명한 매체예요. 블로그는 버즈마케팅으로 유명한 매체예요. 블로그는 버즈마케팅으로 유명한 매체예요. 대개 담봉을 없이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오로라가 나타나면 하늘은 다양한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요. 오로라가 나타나면 하늘은 다양한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요. 그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서해자다. 그 당시 중국은 난세였어요.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절 따라오세요. 워크숍에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이 법안은 시험관 아기들에 관한 것이다. 두 기업의 재유는 상승작용을 낼 거예요. 잭은 어린 소년의 후원자가 됐어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정부가 그 계획에 종자돈을 제공할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웃기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생각나요. 세상 참 좋군요. 농담이시겠죠? 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찜통이에요.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군요. 오늘 운수대통이시네요. 제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겠어요. 도로지도 하나 가지고 오지 그래요.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어요. 전자화된 기계장치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어요. 2008년에 소마일리의 해적들은 한국 선박을 또 납치했어요. 2008년에 소마일리의 해적들은 한국 선박을 또 납치했어요. 그건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15분 전 10시까지 오세요. 몇 시에요? 구름이 끼었어요. 날씨는 어때요?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요일이에요? 유전공학은 중요한 장기를 생산하는 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저는 해지펀드 매니저에요. 저는 해지펀드 매니저에요. 노벨은 해마다 상을 주기 위하여 기금을 남겨두었어요. 노벨은 해마다 상을 주기 위하여 기금을 남겨두었어요. 나는 그가 헌수 상태에 빠지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 캐리코처는 실물을 바탕으로 했어요. 요즘 어떤 게 인기 있어요? 앞쪽에 앉고 싶어요. 서로 붙어있는 좌석으로 두세요. 나는 자랑을 견뎌들고 있네요. 나는 자랑이 저랑 같이 앉아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 있을게요. 요일은 적어뜨린 곳에 앉아 있는 곳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